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이 다듬어지면 남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핍감이 없으니 부러움도 질투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결핍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몰입해서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다른 이의 성장, 성취, 그리고 성공을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길이 좀 다를 뿐 나도 내 길을 가면서 열심히 하나하나 성취하고 있으니 남의 일에 부럽기는커녕 아마도 동지를 만난 듯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입을 잘못 놀려 그나마 남아있던 주변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서는 안될 자랑질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는 물론 주변 사람 모두 떠나게 하는 두가지 자랑질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만 만나면 뭐라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머지않아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발, 부디 사람들 앞에서 이 자랑만은 늘어놓지 말라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꼴불견도 없거니와 듣는 사람 속을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 모두 떠나게 하는 두가지 자랑질 첫번째, 돈자랑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잘 살던 사람은 돈자랑 안합니다. 태어나서부터 항상 윤택하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게 보통으로 산 줄 알거든요. 남 앞에서 유난 떨며 과시할 그런 거리가 전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돈자랑하는 사람은 주로 내내 없이 살면서 주눅들고 괜히 기죽어 지내던 사람이 순전히 자기 기준으로 돈 조금 벌었다고 돈자랑을 하게 됩니다. 뭐 그동안에 돈없다고 괄시 아닌 괄시를 받고 살았던 서름을 날려버리고 싶어서 그랬나보다 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자랑이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꼭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면서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돈이 많았다고 사람 우습게 알고 선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더 웃긴 것은 친구들이 아이고 그래 아유 잘됐다 부럽다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추임새를 넣어준 상대방을 자기가 부러워 아주 환장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르듯이 돈 없이 살아온 사람이 돈을 좀 벌게 되더라도 없이 살았던 그 시절의 결핍감 열띤감은 자랑질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게 충족이 안됐거든요. 뭐 돈 좀 벌어서 친구한테 돈자랑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돈자랑 입으로 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걸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어휴 친구들이 웬일이냐 하는 반응을 보이면 어휴 그 전에 많이 얻어먹었잖니 내가 돈 없을 때 미안해서 그러지 돈자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친구들이 좋아하죠. 주변 사람 모두 떠나게 하는 두 가지 자랑질 두 번째 자식자랑 나이 들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자랑질이 바로 자식자랑입니다. 제 자식 사랑스럽지 않고 자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회만 생기면 아주 신이 나서 입에 거품까지 물어가면서 자식자랑을 시시콜콜 늘어놓는 것만큼이나 꼴불견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식 속으로 이뻐하세요. 집안에서만 우우우우 해주시고요. 오죽하면 옛부터 자식자랑하는 것을 팔불출에 하나라고 했겠습니까? 팔싹동이처럼 모자란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의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아주 냉혹한 잣대를 청년들에게 가혹하리만치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른바 좋은 대학 나와서 이름만 되면 모두가 알아주는 기업에 떡하니 취업했다면 성공한 것으로 얘기들 하죠. 뭐 축하받고 축하해줄 일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런 큰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인생 실패자로 지부하는 것은 너무 경박하고 천박합니다. 그래서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과 정성에 걸맞게 모든 자식들이 모두가 술술술 잘 풀려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소가리를 하고 있을 부모들의 심정도 헤아리면서 자랑질을 하더라도 좀 가려가면서 배려심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식을 잘 키웠냐 못 키웠냐는 정말이지 더 두고 봐야 할 리입니다. 쭉쭉 성공과도를 잘 날리는 자식이 나중에 부모에게 꼭 다 잘하라는 법도 없고 대기업 다니지 않고도 알뜰살뜰 행복하게 잘 살고 부모에게도 잘하는 자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길 자식 자랑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다 어려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핍감과 낮은 자존감을 자식을 통해 투영하는 것이죠. 인생을 이만큼 살다 보니 지금 좀 잘나간다고 끝까지 잘나가는 사람 없고 일찍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법도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돈 좀 벌었다고 위세 떨 필요 없고 자식 일이 지금까지 잘 풀렸다면 그냥 그것으로 감사할 일이지 떠벌리고 다닐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대기만성하는 타입도 있고 남들보다 좀 늦게 풀리는 타입도 있으니까 지금 자식 일이 좀 안 풀린다고 해서 친구들 앞에서까지 기죽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길게 보시자고요. 길게 아이 또 그놈들 또 얼마나 착합니까? 아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돈 자랑 자식 자랑에 취하지 않고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